9월 모의평가 완전히 빵 터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꼭 그렇게 만들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 9평 때 한 번 점수 올린 다음에 수능 때 완전히 그냥 대박 치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9월 모의평가까지 남았는데 쌤이 여러분한테 선물을 조금 드리면 자 이거는 전부 다 미리 얘기할게 PDF 파일로 교재 파일 다 드릴 겁니다 자 이것만은 학원자 시리즈랑 그 다음 Breakthrough 특강 알겠어요? 이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드릴 건데 뭐 많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다고 믿지만 그래도 또 족씨고 또 뭐야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 일단 먼저 구보 대비 찍기 특강 이것만은 하고 가자 자 교재 파일인데요 그냥 여러분 출력하시면 되고요 자 주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 삼각형의 넓이, 수혈의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 방정식 할수겐의 개수, 4차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2차함수 그래프가 이루는 넓이까지 그 다음에 선택과목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이것만은 하고 가자니까 뭐야 무조건 출제되는 거, 무조건 수능에 나올 거, 9평에 나올 거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단기 특강으로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주고 그냥 확실히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강좌거든요 또 짧지만 강력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평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잘 좀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여러분 또 PDF 파일로 다 제공되니까 출력하셔가지고 강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 다음 지난 이것만은 화자 시리즈도 다 그대로 제가 오픈되어 있고 이것도 다 PDF 파일로 다 제공해 드리는데 3모 대비, 4모 대비, 이번에 5모였죠 그 다음 6모 대비, 7모 대비 자, 근데 주제들이 단 하나도 겹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모평 대비 이것만의 화자를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으시면 앞에 것들도 다 신청해가지고 PDF 파일 다 뽑으셔가지고 들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 도움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브레이크 스루 특강 자, 브레이크 스루가 뭐야? 그래, 브레이크 스루 돌파려 돌파려, 돌파려 근데 들어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번 수능 가서, 구평 가서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오겠지? 100% 그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근데 하나 질문할게 너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된 삼각형 넓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히시나요? 아니면 맞혔다 틀렸다 해? 아니면 아이고 이거 나오긴 하는데 아이고 어려워 이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잖아 맞혀야지 맞힐 수 있게 노력하시고 맞혀내야지 그러면 그걸 맞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하루 딱 날 잡고 앉아가지고 나는 오늘 어, 저기 삼각함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내가 정복할 거야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된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야 열면 문제, 숨은 문제 막 푸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탁 깨달아줘 이게 엄청 좋은 공부 방법이야 어, 그럼 그거 이제 무조건 나오면 이제 맞혀 또, 뭐 얘기 또 뭐 해볼까 뭐 자꾸 뭐, 저마식 그래 저마식 수열 저마식 나와 안 나와? 아, 100% 나오죠 수열 저마식 100% 나올 거야 수열 저마식? 나열하면 되거든 근데 그것도 나열하면 된다라는 건 알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서 막 맞히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어렵고 나중에 뭐 해설 관객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혼자는 잘 못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복해야지 이것도 하루 날 잡고 딱 앉아서 저마식만 푸는 거야 그러면 팍 깨달아줘 아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무조건 맞힐 수 있네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브레이크 투르 특강들이야 주제들 뭘까요? 방금 말했지만 삼각함통은 이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또 지수 로그감수 그래프 지수 로그감수 그래프도 무조건 나오겠지? 어, 나와 나와 수열의 점화식 이거 방금 말했죠? 점화식 무조건 나오죠 삼각함수 그래프? 무조건 나오죠 함수의 극한 활용 함수의 극한 가지고 막 도형만 하고 하는 거 100% 나오죠? 3차, 4차 함수 그래프 비율 관계 와, 대빵 중요하지? 또 확통 선택자들은 통계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 미적분 선택자들은 이거 3도 극, 알아요? 3도 극, 무조건 나오는 거 알죠? 이거 제가 이렇게 많은 브레이크스루 특강들을 다 찍어놨고요 이 찍어놓은 강의를 전부 다 PDF 파일로 다 제공해 드릴 거야 정말로 여러분이 제일 약한 부분 정도 먼저 하나 선택해서 들어봐 너무 만족스러울 겁니다 너무 재밌을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말로 잘 준비한 브레이크스루 특강이니까 여러분 9월 모의평가 점수 올리는데 제가 진짜 일조할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 혹시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딱 보고 지금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다면 가서 신청해서 들으세요 알겠죠? 그럼 점수 무조건 오르고 그럼 이제 무조건 맞추게 될 거야 선생님 슬로건이에요 내 안에 숨겨진 수학 뽀텐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끄저다가 팍 터뜨려 둘 테니까 하여튼 이번 9월 모의평가 때 한 번 여러분의 실력이 점수가 한 번 더 올라야 돼 그래야 이제 그 기세를 갖고 마지막 두 달을 팍 치고 나가서 수능 날 진짜 슈퍼초 대박이 나는 거야 알겠어? 하여튼 9월 모의평가까지 열심히 해보고 9월 모평이 수능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해봅시다 준비해봅시다 알겠죠?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믿고 들어와서 같이 한 번 해봅시다 알겠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